인선생 초통형 학습 앱으로 오늘의 학습이 끝나고 나면요. 스피킹 벅스에서 오늘 배운 문장을 연습할 수 있어요. 화면 속의 친구와 대화를 주고받는 건데요. 한번 해볼게요. 1단계에선 화면을 터치해 문장을 만들고 직접 녹음해봐요. 2단계에선 화면의 설명이 나오고요. 틀리면 다시 한번 연습해볼 수 있어요. 3단계, 지금까지는 연습! 이제 진짜 친구랑 대화할 수 있어요. 잘하면 이렇게 포인트가 쌓이고요. 실수하면 친구 얼굴이 점점 빨개져요. 마지막 단계! 먼저 무엇인지 물어볼 때는 어떻게 말했죠? 그건 무엇이니? 4단계까지 클리어!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See you next time! Bye-bye! 배운 내용으로 직접 말하기 연습을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. 전 또 연습하러 갑니다. 윤선생 초통량! 배운 내용으로 직접 말하기 연습할 때까지는 어떻게 될까요?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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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운 내용 배운 내용 배운 내용 공장에 глуш Дав났설입니다. 확인해 보세요.